세계 패스트푸드 체인점 매장 소순위 TOP 10 어떤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알려주세요 채널 고장 10위 타코벨 9위 헌트 브라더스 피자 8위 덩킹 7위 피자허 6위 도미노 피자 5위 버거킹 4위 캐리FC 3위 스타벅스 2위 서브웨이 1위 맥도날드 3위 10개의 프랜차이즈 모두 미국 브랜드라고 하네요 수니컨 안에 익숙한 브랜드도 있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도 있네요 퀀트 피자 이번 시간은 세계 패스트푸드 체인점 매장 소순위 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